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 두 번째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이번 주 안에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5.45% 인상과 정규직과의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에서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는 법제화하고 임금을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하는 임금체계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전국시도교육청과 균형을 맞춰 계속해서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섭이 결렬돼 발생할 파업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해 5.4% 급격한 인상은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상승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축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급식을 한다든지 가정도시학을 한다든지 학교별로 대응 안을... 지난 7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경남에서는 파업 첫날 학교 3곳 중 한 곳이 대체급식을 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교섭에서 또다시 교육당국과 학비노조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7일 파업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힐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힐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힐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힐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힐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